한국의 인절미와 비슷하네요 한국의 인절미는 인절미와 비슷하네요 하지만 옆에는 사탕이 들어있지만 한국에서는 콩가루가 묻혀지잖아요 몸에도 되게 좋겠는데? 이 한국의 인절미가 너무 좋아요 한국의 인절미가 정말 좋아요 한국의 인절미가 너무 좋아요 한국의 인절미가 없죠? 한국은 이런 두부가 없잖아요 우와 이게 한국의 인절미가 너무 좋아요 이거? 이거? 네, 이거? 맛있어! 맛있어 조심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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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고 그리고 매장 향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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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너무 맛있다 여보 너 너 너 한 번 드세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지 않네 어우 맛있는데 맛있어 하하하 오오 음 음 제가 지금 조금 뼈다 그런데 이 뼈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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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두 번에 왔을 때는 공적인 일을 와서 이런 곳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데 와서 직접 난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먹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 난창 사람들의 삶이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갔을 때 그 엉덩이니에 왔을 때 그 엉덩이니에 왔을 때 신속한 게 있는 중국의 롤다탕이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왔을 때 뼈다탕 경기 뼈다탕 경기 뼈다탕 경기 뼈다탕 뼈다탕 경기 뼈다탕 경기 뼈다탕 경기 뼈다탕 경기 뼈다탕 경기 뼈다탕 뼈다탕 경기 뼈다탕 경기 뼈다탕 하늘과 브러핑 뼈다탕 경기 한꺼도 협회, 한꺼도 폭력은